원심력 원심불리기의 구조는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회전용기와 케이스, 로터와 모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전용기는 호나물이 담기는 곳으로 구멍이 나 있는 것과 없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부에는 회전용기를 보호하는 케이스가 있으며 회전용기가 놓이는 곳에는 로터가 있습니다. 로터는 회전용기가 고속회전할 때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는 기능을 하는데 원하는 속도에서도 충분히 견딜 수 있을 만큼 회전용기의 구멍이 없는 것으로 액체 속에서 분리된 성분이 층을 이루며 남아 있습니다. 우유의 탈지나 혈액 속의 혈장을 회전용기의 구멍이 있는 여과용은 월심여각이라고도 합니다. 젖은 세탁물의 수분 제거를 위한 탈수기나 주수액을 맑고 깨끗하게 걸러내는 주석이도 여과용 월심분리기의 일종이며 젖은 세탁물을 예루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